계속해서 민성아 씨의 무대입니다. 신받다! 신받다! 신받세! 신받세! 벌수라고 일어나 망태를 매고 세 동력의 쌀 받으며 산속을 헤맨다 여기에 있을까? 저기에 있을까? 한 뿌리만 갠다는 부모님께 요도하고 두 뿌리만 갠다면 나장가 가야지 신받다! 신받다! 신받세! 신받세! 지님 안Res가 얼시고 절시고 지화찾줘주고 신령 님이 교흠으로 두 뿌리나 얻었으니 나도 장가가야지 나장가 장가가야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만세 다시 한번 대한민국 지리산 만세 기도하고 일어나 희망을 안 보세 폭력의 쌀을 받으며 산속을 헤맨다 여기에 있을까? 저기에 있을까? 한국 우리만 된다면 부모님께 효도 같고 두 분이나 된다면 나 시집 가야지 다시 신받다! 신받어! 신받어! 지지마세 얼시고 절시고 시와자 좋으시고 여러분의 도움으로 두 분이나 얻었으니 나 도 시집가야치 나 시집 시집가야치 여러분 여러분 시집마스